3명은 스펠까지 가보자 3명 그냥 스펠까지 아니 누가 원딜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스펠까지 데칼콤 아니에요 잡을만한데 이거는 잡을만한데 이거는 상대가 전멸이 있어가지고 좀 유대하고 잡으려고 했는데 안 쓰네 좀 연운 하나 사오고 싶었는데 그쵸? 미니언 뒤에서 맞으면 좀 덜 아파 그래도 여기에 자 주문장렬로 한번 태우고 한번 피하고 그런식으로 여기 여서가 자 그럼 할거야 좀 피하고 피하고 어 돈까지 배워야 좀 편한 파밍이 되겠는데 아 아 이게 안돼? 아깝다 오케이 오케이 아깝다 오케이 잡았어 응 라인 밀고 도망갈거야 라인전 안해 클리어 클리어 열심히 해 응 라인전 안해 포그모는 그런거 몰라 아깝다 나간신도 좋은데요 스펠이 중요해가지고 그냥 스펠쿨 빨리 돌리는게 나을거같은 스펠쿨은 괜찮은데 내가 생존기 내가 생존기가 진짜 아예 없어서 스펠 중에는 어 오리아나 탑으로 왔네 미안 여기서라도 이득을 보자 여기서라도 이득을 보자 아 따주지 뭐 이걸 끌어 아니 이게 죽어? 잡을만한데 이것도 그쵸? 좋습니다 이런 교환이면 납치 않죠 얘가 저넄 뇨 아깝네? 미안하다 내가 이득을 볼게 아니 케이라 뭐해 아 이 친구 근데 나 사이드를 못가는데? 우리 사이드 갈 수 있는 친구가 그나마 바로스? 사이드 어떡하냐 이거? 헬프도 없음 심지어 아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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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하하 가만 잡을 만한가? 어 여기있는데? 빠져 어? 난 비이고 쪽으로 간다 생각했는데 리신이 있었구나 내가 우리팀 위치를 좀 놓쳤나? 용 1분 40초? 용에서 해야겠는데? 좋습니다 어우야 너무 세다 저거 안 맞는군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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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굿 잡았으면 됐어 저거 오나 이거? 오케이 좋아요 리안드리 라일라이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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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이마시고든 폭우물 이래서 하거든 그죠? 자 보물킬 드가자 이래서 하거든요 아 근데 안되겠는데? 그래그래 그냥 밀자 좀 애매한데? 그냥 가자 채미나 사오자 어 잡았다 아 굿 파이샤도 왔거든요 아 아프겠다 아 아프겠다 봐요 하하하하 아니 저거 타다가 날아가는데? 아프다 아프다 그치 그치 죽어있습니다 아프다 아프다 끝 오리아나 갱을 많이 받아줬으니까 아, 네 1등 고맙습니다 뭔가 오늘 대회 왜 이렇게 3대0 나올 것 같지? 이런 거 부드술인가요? 아, 근데 뭔가 3대0 나올 것 같은 다들 막 전시즌 DRX도 막 어? 그렇게 접전 끝에 이겼다 진짜 누가 이길지 모른다 이렇게 다들 말하지만 막상 까보니까 허무한 3대0 나올 것 같지 않은? 라고 말해서 이제 부드술 걸려가지고 좀 힘든 경기 하나? 아니, 근데 누가 3대0이라고 말 안 했잖아요 웨이보가 3대0으로 이길 것 같다는 소리일 수도 있었잖아 누가 이기냐고 말 안 했습니다 아하, 웨이보가 아하 아하, 매국노 아, 매국노셔 라고 말하면 또 안 되겠죠, 그죠? 나 근데 왜 탑만 줘, 진짜? 나 미드 보였는데? incre enlightening pragmat fini 점수 ein 스트레스 아하 helper 제결하고 제결하고 마구 때려요 말 contre 하지만 acontecendo 인사랄나 Page 틀지 우리가 할게 하고 시어졌는데 brightness 있는 하 ına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다 리지나 아 아 안좋았다 바텀아 아 다 죽었네 어 아 왜그러세요 오케이 난 한 칸 먹었어 어허 전멸은 있는데 이 친구 어 되나 아 오케이 아 이게 맞아 아 아깝다 전멸 있었으면 뭔가 됐을 것 같은데 그죠 아 아 아 아 다행이다 큰일 날 뻔 아 아 이게 안돼 아깝다 아 아 아 뭔데 네 아 아 뭔데 뭔가 아깝네 어 잡았다 적었잖아 저거 제압골 좋아요 글라디 커서 이긴 것 같은데 이거는 아 타워가 어 그래 같이 먹자 아트 완전 망해가지고 저 안 될 것 같거든요 웬만하면 진짜 너무 못 싸우는 거 아니면 웬만하면 이길 듯 1코어도 안 땄어 얘 아트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썼습니다 너 그냥 붙죠 헬프로 붙을 생각하지 말고 미리 가 있어야겠다 이번에 3룡이라 좀 막고 싶은데 웬만하면 가능하니? 어 좋아요 이거 먼저 좋습니다 아 받았습니다 네 그래 여기 어? 아무튼 맞았어 안 죽었으면 맞았겠지 뭐 무상성 무상성인가요 무상성까진 아닌데 라인전 세긴 하죠 웬만하면 다 이기는데 좋 좋습니다 아 아 이거 아트록스 망가졌는데 그냥 070인데 그냥 여기 밀까 아 이건 가야겠다 이속 이속 빨라서 잡을만 하거든요 이거 안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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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줘야겠는데 아 좋 좋습니다 가론 갈만한가? 저 AD라서 빠르긴 하거든요 밀고 가야겠다 베이스가 이거 먹으러 오긴 하는데 이거 주기 좀 불편하죠? 뭐야 왜 이리 와 다들 아 아 끝났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으면 게임을 종합하셨습니다 수고하셨으면 게임을 종합하셨습니다 엘신이 잘했네 아우 바텀이 징징이 들어 이 징징이 두명 어 뭐야 아 쟤가 제재 당한 소리가 아니죠? 아 다른 사람이 신고해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? 난 욕한 적이 없는데 뭐 당한 줄 알았잖아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아트 상대로는 R이 진짜 좋은 것 같음 이게 상성이 되게 괜찮아요 그냥 그것만 딱 알면 돼 아트 W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안 맞아요? 미니언 뒤에 숨어있으면 돼 이러면 아트가 이길 각이 진짜 하나도 안나옴 어떻게 숨어요 어 네 이달 이제 속으로 아니 바텀 게임 아니였어? 바텀 키우면 이기는 거 아니였어? 미드 블라디 10킬 타 마리 9킬 어질어질하거든 인생을 바텀에 바쳐서 대학 다 보내놨더니 어? 갑자기 자퇴를 해버린 거야 야 이거는 에이디아라고 그냥 칼들고 협박을 하네 너 너까지 AP하면 우리 다 죽어 이러고 있는데 이 두명이 어떡하냐 케인 아 뭐야 케인이 벤이야? 흠 어? 아 W에 찍지 말걸 그냥 Q 찍을걸 얘 애초에 반응할 생각조차 없었음 아 그냥 하지 말걸 내 운명은 자전을 다스려주의 아 뼈방패 그냥 세대 다 막혔는데? 한번 피하고 전사의 불관 어어? 이거 맞아요? 어쭈? 평큐했으면 잡았겠다 살짝 빠진척하다가 전멸 평큐했으면 그죠? 아깝네 오케이 더 잡을만한데? 레벨업했네 그 시끄럽던 존재 아 절대 안죽어 아 아 아 아니 벨트를 하나 갔네? 벨트 아칼리야 아니 그 그 그 벨트가 아니라요 진짜 벨트 아니 뭐야 그 벨트 아니고 그냥 진짜 거인은 허리디 아칼리 안죽겠다 이건가? 어? 어? 안 닿는구나 에라 모르겠다 그냥 갈란다 난 몰라 슛! 오케이 굿 결과는 좋아 저 그리고 갈게요 그냥 흐허허허 난 갈게 아우 아파 여기 아 마리온데? 참 여보세요? 음 나 잡으러 올거야? 나 혹시 잡으러 올거니? 아 오는구나 그냥 죽을게 오케이 차려다오 오케이 굿 여기에 아 굿 굿 굿 음 잡았으면 됐어 흐허허허허 결과는 좋아 이거 다음에 뭐가 더라? 쇼진이었나 님들? 근녹사님 템트리 아시는 분? 굿클 쇼진? 굿클 쇼진님? 아니 근데 상대 탱퍼가 없는데요? 굿클 안가면 내 녹차가 하네 아 그래요? 음 굿클 가야죠 어? 이게 안 맞아? 내가 지나 이거? 어? 아 근데 이거 근녹사였으면 이거 안전하게 땄다 Q 이거 살짝 이렇게 하는거 알죠? 그 장인들은 나 아직 그렇게 못하거든 아직 그 장인의 스킬이 좀 부족함 어? 아니 뭐야 그럼 밀어도 되나? 그브가 용서를 해줄까? 이거 미는 거를? 오케이 용서를 안 해주네요 아 아 이거 한 5년만 젊었으면 저멸로 반응해서 살았을텐데 늙었네 뭐야 끝났어? 뭐야 또요?